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참 낯설었는데요. 이제는 좀 일상적인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WHO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깝지 않은 의도로 만든 말이었으니까 물리적 거리두기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시아팟도 지난 2월 말에 코로나를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오히려 사태는 더 심각해졌고요. 국제 뉴스도 사실은 코로나 외에 다른 소식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시아팟도 코로나와 아시아 각국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아시아팟과 함께 오신 경향신문 박효재 기자님께서요. 인사이동으로 팀을 옮기셨어요. 그동안 박효재 기자님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아시아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대신에 뉴우페이스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경향신문 국제부 정한보 기자님의 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하시죠? 긴장해서 그런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뭐 좀 후리하게 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아시아 이야기하는데 너무 심각해질까봐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깐족거리면서 하고 싶은데 오늘은 또 그러기는 좀 어려운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한보 기자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초대주소 매우 영광입니다. 네. 그 멘트 좋네요. 다시 들어도. 네. 앞으로도 저 계속 찾아뵐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녹음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불러주실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잡을 줄이 없습니다. 기자님 말고는. 아마 꼭꼭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감염자가요. 석 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소식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발생했던 중국. 확진자 사망자 수 지금 되게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상태라서 어느 지역이나 국가가 예외 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주목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한간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됐는데 내년으로 연기되는 도쿄올림픽 대신 코로나올림픽이라고 좀 웃기지만 서글픈 웃픈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네요. 막 누가 1등하나 2등하나 약간 경쟁하듯이 지금 상황이 그러네요. 그렇죠. 아픈 사람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전염병에 순위를 붙인다는 게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현황 파악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따졌을 때는 중국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글쎄요. 지금 처음에는 원래 1위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압질러 이래서 한 2, 3위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6일 녹음하는 6일 현재 벌써 6번째, 6등으로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다음이 중국인데 이건 확진자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때 중국 다음으로 2등하니 3등하니 다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유럽 나라들이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17위, 17번째 정도로 밀려났습니다. 이걸 재미있다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체로 또 GDP 순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또 인구가 많거나 중국같이 국내 총생상이 많은 나라들이 거의 상위국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하고 물건이 왕래나 교육이 많은 나라들에서 그만큼 바이러스도 많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G2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지금 바이러스 신경전도 만만치 않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껀껀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국은 한숨을 놀린 상황이고 미국은 내 코가 석자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한다거나 폼페이오 장관은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고 이런 걸로 중국이 또 반발하고 하면서 싸웠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중국은 물론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신경전이 여전히 있고 또 이게 해결이 혹시된다고 치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일종의 패권 경쟁이랄까 그런 경쟁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아니 뭐 이게 다 치료가 아니라 이게 이번에 상황은 조금 누그러지더라도 가을이 되면 또다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사실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게 이제 어쨌든 돈이 될 텐데 그걸로 이제 좀 약간 경쟁에 붙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은 제가 오늘 봤을 때 4월 6일 오늘 저희 녹음한 날은 4월 6일입니다. 봤을 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처음에 되게 없던 일본이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뭐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만의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6일 오늘 현재로는 일본 언론에서는 내일쯤 이제 아베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전체 규모만 따지면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증가 속도입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50명 안팎으로 이제 증가하는 수준인데 일본은 뭐 매일매일 새롭게 기록을 세운다고 해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이고요. 기록 경신 중이죠. 네. 그런데 그게 또 올림픽 연기하기로 했다. 이러자마자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그래프가 수직 상승해서 그 논란이 크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진단 자체를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초기부터 나왔었는데 한국은 지금 40몇만 건을 했는데 한 4만 건 정도 일본에서는. 엄청. 10분의 1 정도. 엄청 낮은 거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아픈 사람이 나오고 돌아가시는 분이 나오면 계속 검사는 더 해야 될 테니까요. 네. 네. 그런데도 뭐 하여튼 차일피일 비상사태 선포를 미루다가 워낙 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오늘 이제 할까 말까 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마스크 지급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는 뭐 논란이 있었는데 뭐 우리처럼 아예 이런 뭐 마스크를 뭐 오부제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쓰는 천 마스크 두 장씩 가구당 두 장씩 주고 이러니까. 네. 그게 뭐 가구가 뭐 가족이 한 대여섯 명이면 세 명씩 돌아가면서 쓰라는 말이냐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준다는 건 고마운데 또 이런 비판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지금 지지율이나 인기가 좀 없기 때문에 뭐만 하면 이제 비판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네.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만평 같은 그림이었는데 한 가족이 마스크를 네 명이 아빠가 앞에서 쓰고 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쓰고 있는 듯한 만평 같은 것도 돌고 있는데요. 아마 되게 놀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님. 그 위기에 차분히 참 잘 대응하고 최적화된 매뉴얼을 갖고 착착 진행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그 선입견이 많이 깨졌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저는 정말 완전히 뭐랄까 더 이상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런 쪽 서구에서도 그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게 보면 뭐 신중하고 차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거의 집으로 치면 집에 불이 난 상황인데 불이 났는데 그러면 차분하게 어디부터 크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이제 다급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거죠. 특히 뭐 한국같이 좀 뭐 화끈하달까 아니면 뭐 성격이 급하고 당장 내놔라 뭐 이런 데 이제 정부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정부도 조금 나이브하게 대응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벌써 9년이나 됐죠. 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나고 그때 그 사고 직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 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때 교훈이 우리 같으면 사실 뭐 바로 1년 전에 무슨 잘못이 벌어졌다 이러면 또 다 바꾸죠. 우리는. 네. 뭐 이랬다 저랬다 또 하면서도 뭐 나름의 발전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은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약간 정치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정부였으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베 정부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 동남아 쪽도 한번 살펴봐볼게요. 그 베트남이 올해의 아세안 의장국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4월로 잡혀있던 아세안 정상회의도 연기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올해가 독립 75주년 승전 45주년 호치민 전 주석 탄생 130주년으로 행사도 많이 치러야 되고 베트남 지도부는 또 임기가 올해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건 나름대로의 성과를 좀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베트남은 뭐 사실 뉴스에 등장을 많이 안 했는데 그 자체가 비교적 대처를 잘한다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확진자도 아직 숫자로는 200명대뿐이고 사망자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네. 대단한 거네요. 물론 이제 뭐 검사를 덜 했는지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눈에 띄게 그런 얘기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처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중국하고 붙어있고 그렇죠. 가깝죠. 그리고 일단 첫 환자가 그때 우리하고 비슷하게 1월 중순부터 감염자가 나왔었거든요. 베트남에서 발견이 됐는데 나오자마자 일단 강하게 봉쇄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한 것 같고. 약간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을 막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신천지, 대구 이쪽에서 많이 나올 때 바로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따로 시설에 격리를 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갈등도 빚을 뻔했는데. 네. 맞아요. 기사가 기억나요. 네. 그게 우선적으로는 환자를 막, 유입을 막아야 된다.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비교적 방어를 잘 했다는 배경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예전에 이제 2003년쯤이었나요? 사스가 있고 그 이후에 조류인플련자 그런 게 있을 때 베트남에서 피해를 좀 크게 입었나 봐요. 그래서 고의 방역의 경험들이 이번에도 좀 선대적으로 방어를 한 거 아닌가. 그 학습의 효과라고도 불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전염병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한 번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기자님 또 눈여겨본 나라 있으세요? 네. 아시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도를 좀 꼽고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가 사실은 인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 2위 한 13억 명 정도 되고 한가리는 중국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통계에 잘 안 잡혀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좀 크게 발병을 했다고 하나 좀 규모가 발원지라고 할 만한 게 제일 처음에 중국 우한이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 그다음에 이란도 있었고 미국, 뉴욕도 있었고 한데 대체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와서 이제 전파가 시작되면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인도가 일단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만 해도 지금 편차는 큽니다만 어쨌든 의료기술이나 이런 데서 물자나 풍부한 나라들인데 인도가 상대적으로 빈부격차나 의료기술 쪽에서도 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한 번 이제 발병이 제대로 될 경우는 지금까지를 다시 한 번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게 돌고 돌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번 또 폭발하게 되면 다시 폭탄 터지듯이 그래서 걱정이 되고 일단 통계상으로는 인도는 확진자는 3천 명, 4천 명 안팎으로 그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대폭증이 일어나면 2차, 3차 팬데믹이 또 올까 그건 이제 세계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조금 저는 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느닷없이 이제 뉴델리 봉쇄령을 내리고 이러니까 또 대혼란이 빚어졌어요. 그게 이제 먹을 거를 사재기하러 가고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다. 귀향 인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뭐 그럼 또 버스 안에 또 사람이 다 붐비고 다 뭐 걸어가도 기차 위에 우리가 흔히 버스랑 기차 위에 다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 뭐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 두기 그런 걸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먹을 걸 못 구해서 굶어 죽느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고향으로 또 돌아가니 이제 좀 경찰들이 뭐 왜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게 보건 상식 같은 게 저희보다는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들어오는 저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거기다 직접 이제 소독약도 뿌려대고 이런 이제 해외 토픽 같은 장면이 뭐 TV에 나오고도 그랬습니다. 저 그 장면 보고서 옛날에 그 뭐 흑백사진은 아니지만 흑백사진 비스무리한 사진에서 소독약 보면서 이렇게 막 뿌리고 우리 뭐 60, 70년대 네. 60, 70년대에 그리고 막 방역차 가면 막 뛰어가고 막 이랬던 그 장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인구가 많아서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너무 안 좋지 않나 싶네요. 인구가 많고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더 생기게 되면 이제 더 큰 확산으로 이어질까 지금 우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자님 정말 신기한 나라가 한 곳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감염자가 없는 곳이 있는데요. 북한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뭐 뭐랄까 사망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 사람들 영향 상태가 기본적으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방역이나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촉구가 있기도 했고 최근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90여 개 시민단체가 제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북한도 우리 동포라서도 그렇지만 아시아 일원으로서도 상당히 걱정되는 나라인데요. 이게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서 더 걱정이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붙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도 중앙아시아 쪽에 소련에 속했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환자가 0명인데 바로 이란하고 붙어있고 중국과도 가깝고 이런데 사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그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없다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더 걱정이죠. 이게 진짜로 조사한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이제 좀 외부하고 좀 교류가 드물다거나 좀 통치체제가 이제 권위주의라 이게 강하게 없으면 없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게 더 걱정이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대응을 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 또 확산이 될 경우 또 다시 이제 옆나라에서 안정이 됐는데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역전염 같은 거 인도 상황을 아까 말씀드릴 때처럼 비슷한 상황이 네. 맞아요. 벌어질까 이제 복근은 복원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고 북한을 보면 사실 안 나왔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어쨌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리적으로 그렇고요. 맞아요. 교류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교류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 대외적인 교류를 맡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수치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에 거의 경제 교육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국경이 이것 때문에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은 또 어떻게든 막나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물자가 수입이 안 돼서 그렇죠. 네. 뭐 경제적으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그래서 또 생존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라서 뭐 어느 정도를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미우리 신문은 얼마나 믿어야 되는 신문인가요? 기자님. 선생님이라고. 아니. 그런데 뭐 일본 최대의 신문이니까 어쨌든 조선일보 같은 곳이죠? 보수 성향이 좀 있다. 조선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상계의학을 비교했는데. 약간 보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텐데 북한 군부대에서 중국 국경 쪽에 한 100명이 넘게 사망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가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고 이게 뭐 완전히 오버라 하더라도 지금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서도 어느 도에 몇 명, 어느 도에 몇 명을 감시 대상으로 놓고 하고 있다는 게 한 2,2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중에 뭐 0.1%만 있어도 몇 명 환자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시적으로 하든 아니면 품목을 제한하든지 경제 제재를 이제 해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참여연대 말씀도 하셨지만 또 국제사회에서도 UN 내의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77그룹? 저도 잘은 몰랐는데 G77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북한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개발도상국인데 G7, G20하고 대비되게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한뿐 아니고 어쨌든 다 조금조금씩 제재가 걸리는 나라들이 있는데 인도주의 자원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좀 해제를 해야 되는 거 같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장 힘이 있었던 미국하고 다 선진국들이 이게 자기 나라들이 걸려있지 않으면 이걸 하니만이 아니면 좀 계산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자기들이 다 네코가 석자 이런 상태죠. 의료, 러시아에 가서 무슨 인공옥이 좀 달라, 달라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좀 시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당장 지원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또 북한에서 원하기도 해요. 요청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다급한 상황을 약간 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도 지난주에 손소독제 1억 원어치 정도를 방역 지원 명목으로 반출 승인을 해 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공우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없는데 준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손소독제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최소한의 활로를 뚫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그런 시선이 저희는 이제 선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총선 때가 아니었으면 정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맞아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런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조치는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조그만 활로를 뚫은 것들이 어쨌든 나중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그 얘기가 정말로 와닿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만 도와주자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생기면 또다시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방역을 하자는 의도여서 그 부분을 정부가 좀 더 모르겠어요. 총선 지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는데 한시가 급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이란이잖아요. 초반에 되게 이란이 갑자기 급증해서 문제가 심각해졌었는데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감염자랑 사망자 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더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제재 때문에 여기도 또한 치료가 어렵고요. 국제사회는 북한이랑 같이 이란의 제재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밝혔어요. 네. 이란의 사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아무리 다다 건다 하더라도 제재로 막혀 있는 데라 하더라도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는 가리지를 않거든요. 국경을 초월하는 거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다리라도 잡겠는데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이란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600만 달러? 72억, 70억 대 정도 되는데 그걸 14개 나라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또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걸 사실 우리 외교부나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무빈이나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약간 자랑삼아 내세우는 게 이제 진단키트 기술이나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고 이게 뿌리는 소독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뭐 수출한다고 했는데 1조 원 지수출했다는 말은 맞아요? 글쎄 그건 제가 못 봐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는 점이 있는데 네. 뭐 보셨다면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이미지도 좋아지고 가서 기술도 인정받는다면 네. 그럼 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죠. 좀 이 정도 사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이란 같은 데도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저 몇 달 되지도 않았죠. 저 호르무즈 파병 그때 할 때 이제 우리 군에서 브리핑 할 때도 뭐 대놓고 힐난을 하면서 이게 아라비아만 그런 게 어딨냐 베르시아만을 맞아요.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란조차도 우리한테 좀 뭐 도와달라고 그때 직접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런 때 이제 점수를 딸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좀 냉각 기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어느 때보다 지금 각 자국이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쨌든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신뢰를 쌓는 원천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지금 뭐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지원을 했을 때 나중에 똑같이 1대1로 받지는 못해도 그것이 쌓이다 보면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 이렇게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사실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사회적 약자랑 소수자들인데요. 세계 곳곳의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의 피해 상황이 보도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게 인도에서 좀 못 사는 분들이 탈출 러시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죠.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해는 부자가 입는 피해와 가능성 피해가 전혀 다르고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나 모든 면에서도 그럴 텐데 충격파가 약한 고리에 집중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아까 코로나 청정국이라고까지는 농담사만 말씀드렸는데 북한이나 두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곳도 어렵긴 한데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부조차 갖지 못한 난민들은 또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난민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전 중인 예멘 같은데도 환자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시리아도 몇 명은 나왔는데 그런 난민촌이 있는 나라들은 아예 진단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코로나19 환자다 이렇게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치료를 못 받고 그리고 상하수도 신경풍 원래 열악했는데 외부의 원조가 계속 끊겨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니 유럽이니 이런 데서 언론들이 굉장히 난민촌 기사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지금 뭐 자국 내부 사정이나 뭐 여러 그거 보도하기에 바쁘고 그렇죠. 맞아요. 이동이 제한됐으니까 기사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로잉이 난민들도 지금 최근 근처, 캠프 근처에서 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제가 기사를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개인 말고도 이제 뭐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국가 권력이 통제를 많이 하고 개입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뜩이나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좀 막용하는 것도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좀 익숙치 않은 통치장이었는데 헝가리에 있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계엄령이 내려졌다. 거의 이런 상황처럼 그걸 할 수 있는 법을 좀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고 러시아나 이스라엘도 안 그래도 정보기관이나 좀 그런 쪽이 강했었잖아요. 그 기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고 아니면 실제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차원 말고도 이제 일반 뭐 저희 자신들을 다 돌아보면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야 저 중국에서 다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사실은 한국에만 계속 사셨던 이제 대림시장 교포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얼굴 구분이 잘 안 될 텐데 그러면 야 너 저기 코로나 온다 코로나 온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 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이제 혐오하는 정서를 갖는 게 남들도 이제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정서가 좀 확산되는 것 같고 유럽연합 같은 데서 보니까 기껏 이제 뭐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유럽을 통합시켜놨더니 코로나 확산되니까 야 다 국경 저 막아버리고 막고 장벽 올리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뭐 주변에 걸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걸리신 분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데 그 사람 뭐 오지 말라고 하고 너 때문에 옮겼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해자로 취급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최근 저 중국 언론들을 보니까 중국은 이제 완치자가 좀 많으셨잖아요. 많으셨는데 완치자들이 또 뭐 사회적으로 약간 이렇게 따돌리면 당한다 할까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나 아팠는데 또 아픈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가족들까지 오지마 오지마 좀 멀리하고 정신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네요. 진짜 용솔 일이 아니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조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게 난민들 문제. 그다음에 그 뭐랄까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지 못했던 권위주의 정부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막 옥죄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안에도 있는 혐오 정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또 혹시 뭐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하루빨리 이걸 퇴치해야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거를 저 근데 기자님 이게 퇴치가 될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걱정 걱정인데 일단은 어쨌든 뭐 백신이랄까 치료제가 올해는 못 탄다. 개발이 될 때까지는 뭐 롤러코스터를 좀 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병에 걸린 사람만 겪는 문제도 아니고 한국인들만 겪는 문제도 아니고 맞아요.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공공의 적이랄까 바이러스를 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총장이 지난달 말에 어디 요즘 화상 브리핑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 한 말씀이 좀 인상 깊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계는 지금 국적이나 민족 신앙에 상관없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의 직면에 있다. 총선과 폭역 공습을 멈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있는 지금 현재도 어쨌든 싸우는 뭐 내전이든 작은 전쟁이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고 구호를 위한 회량을 만들고 외교의 창을 열어야 한다. 무력 봉쇄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봉쇄해야 될 건 무력 분쟁이다. 무력 분쟁을 봉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한 진정한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싸움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 분쟁 당사들한테 휴전을 이제 촉구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태우스 사무총장이 지금은 베타가 아니라 연대 시간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기자님, 아시아에는 경제적으로 좀 넉넉치 못한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또 우리 앞가림도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들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지금 계속 비슷하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결국 도와주는 게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거 아닐까 싶어요. 방역에서 얻은 교훈이랄까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저쪽에 지금 어려운 곳에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 나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남도 우는 게 아니라 너를 도우라는 거잖아. 막 이러는 말을 네, 급조를 했는데 네, 최근 이자스민 정의당 후보가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비판과 함께요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사실 가슴에 팍 와닿았었거든요 세계적 재난 극복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황부 기자님 오늘 첫 녹음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세요? 아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진짜 답답합니다 사실 기사님이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계신데요 되게 차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방방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숨이 기뻐지네요 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정리돼서요 다음 달에는 기자님께 코로나 소식 말고요 다른 아시아 소식 듣고 싶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겠죠? 네, 활기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시아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판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도라에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라에몽님 네, 안녕하세요, 도라에몽입니다 오랜만에 청취자들께 인사드리는 거죠 네, 오랜만에 또 오네요 2월에 했어가지고 도라에몽님, 코로나로 외출도 어려운데 요즘 뭐 하고 보내시나요? 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재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취소되고 제가 원래 사실 출장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다 취소돼서 지금 갈 길을 잃었고 그래도 미국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안전하겠죠 아이, 그럼요 지난 주말에는 너무 답답해서 드라이브 스루 벚꽃놀이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들어다니신 건 아니죠? 드라이브 스루 하신 거죠? 네, 네, 다니면 안 된다고 해서 차로 다니면서 잠시 봤습니다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네, 저도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넷플릭스며 VOD 다시 보기 서비스? 이런 거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OTT라고 한대요 그 시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대요 그럴 것 같아요 다 앉아서 저 같겠죠? 지난달 14일에서 16일 동안 디즈니의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북미 가입자가 직전 주보다 3배가 급증했대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넷플릭스도 가입자가 47% 증가했답니다 뭐 다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책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거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극장 관객 수는 2004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CGV나 대형 상영관들은 지난달부터 상영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극장 유통 구조도 변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넷플릭스랑 왓챠 둘 다 쓰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둥 코로나로 직공루가 된 아시아파 청취자들을 위한 아시아 영화 추천 서비스 청취자들께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아시아 영화 두 편을 오늘 도라에몽님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라에몽님 원래 아시아 영화 자주 봐요? 네 저는 원래 영화를 좋아해서 우선 영화를 자주 보고요 아시아 영화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인도 영화 옛날에 인도 영화 진짜 많이 되게 발리우드에 한 번 비춰가지고 진짜 많이 봤고 카자흐스탄 영화가 또 그렇게 약간 재밌어요 저도 안 봤는데 한 번도 근데 이게 좀 잘 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꼭 영화제 부산 영화제나 전주 영화제 가면 부산 영화제 특히 아시아 영화를 많이 틀어줘요 꼭 가서 거기서 아시아 영화만 골라서 보고 그렇게 원합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상 접하는 미국 영화나 아니면 영국 영화 이런 것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시아 영화를 잘 선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미드나 영드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어떤 영화인지 소개하는 시간 소개를 접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랄까 소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거가 아시아 영화가 조금 더 된다면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라에몽님은 어떤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사실 원래 아시아 영화는 아니고 아시아 영화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 맞아 찾는데 별로 없더라고 많이 없어요 원래 좀 그 이 시작이 이제 코로나 각국의 코로나 이런 기사를 보다가 인도 경찰이 코로나 모자 쓰고 이렇게 인도에서 원래 이제 좀 그림이나 이런 걸로 안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인도스러워서 아 인도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발리우드를 좀 찾아보다가 많지 않은데 호텔 문바이가 떴더라고요 이게 사실 발리우드는 아니에요 아시아 영화는 사실 아니고 호주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이제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타지 호텔 테러 2008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실로 만든 영화네요 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본인 건 재밌어서 이거를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좀 얘기를 가지고 왔고요 네 그때는 이제 문바이가 이제 되게 인도에서 큰 도시잖아요 금융기관들도 많고 되게 큰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요 기차역부터 시작해서 카페, 상점, 호텔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민간인들을 이렇게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한 지금 십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때 기억나요 제가 인도를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며칠 동안 계속 테러가 테러붐 잡히지 않았다 계속 호텔에 갇혀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계속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망자가 그럼 170여 명? 부상자가 300여 명이 남았다고 하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호텔 문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도라에몽님이 그때 준비할 당시에 일어났었으면 되게 많이 기억이 강렬하고 또 영어랑 겹치는 느낌도 들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 갔다 오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문바이는 저희는 가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갔고 또 두 번 정도 여행 갔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인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카레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먹을 거 진짜 많고 그렇군요 테스트도 맛있는 게 많고 그때 사실 근데 인도하면 사실 영화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발리우드 발리우드 많이 춤추고 노래하고 많이 보시고 인도 갔을 때 제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때 한 4시간짜리였나 3시간 반 정도 되네 이제 발리우드 영화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영화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일단 있고 쉬는 시간이 있는 건 좋아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직원분이 바꾼?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어두운 곳을 보고 있는데 주문하겠냐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다 가리잖아 주문을 이렇게 또 받아주기도 하고 엄청 시끄럽게 소르치면서 볼 수 있고 그렇군요 분위기가 발리우드 분위기로 같이 볼 수 있는 거네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호텔 문바이를 추천한 그런 이유는? 이게 일단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봤어요 진짜 약간 그 현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게 텐션이 되게 넘치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흥력이 있고 실제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제 뉴스로만 본 거니까 저는 그 타지 호텔도 못 가봤는데 그 장소 디테일도 진짜 잘 구현해놨고 실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 생생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굴 일이 있다면 인도에는 문바이 테러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큰 사건이군요 네네네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그 사건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호텔이 있었던 사람들의 사연 그 도시에 이제 서로 지키려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종교가 이 사람들한테 실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고 이게 촬영도 너무 매끄럽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봤습니다 그럼 이게 비록 호주 감독이 만든 영화지만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영화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배경으로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네 약간 다큐 같으면서도 영화 같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리고 이게 되게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였고 그냥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담담하게 사실 중심으로 네 매끄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도라에몽님이 사실은 옛날에 영화도 좀 만드셨었죠? 네 시덥자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도라에몽님이 영화 시덥자는 영화를 좀 만들어보셨던 도라에몽님이 촬영이랑 편집도 매끄럽다고 하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믿을만한 것 같아요 네 호텔 문바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몬 몬 몬 몬스터라는 영화예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제목이 웃기죠? 대만 영화예요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가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 감독인 구파도 감독 작품이고요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단 전체에서 왕따 당하는 린슈웨이라는 한 학생의 주인공이고 이 린슈웨이는 왕따를 주도하는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걔네랑 같이 무슨 자원활동 같은 거를 하러 가요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치매 걸린 노인들 이제 뭐랄까 도시락 챙겨주고 이런 일인데 얘네가 너무 못 돼가지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치매 노인의 기중품 같은 걸 훔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괴물이 둘이에요 자매예요 여자의 둘인데 사람을 먹고 그래서 약간 좀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 어쨌든 동생만 납치를 해가지고 와서 얘를 데리고 와서 이 뽑고 막 때리고 사진 찍고 막 피 뽑고 막 그런 막 학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린슈웨이는 너무 괴로운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면 넌 쟤한테 감사해야 된다 너가 원래는 저렇게 당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쟤 덕분에 넌 안 당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괴롭힘을 해요 학대를 해요 그 몬스터를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소개를 할 수는 없어요 문바이는 테러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딱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 공포 영화예요 근데 도대체 누가 괴물인지 잘 갈등 네 군분할 수 없어져요 그리고 학교폭력은 왜 나라마다 똑같이 일어나는지 막 그 상황을 보면서 저건 한국말로 하고 있으면 한국 학교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아무튼 되게 묘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되게 학생들이 나오는데 영화도 뭐랄까 연기도 잘하고 영화의 결말도 되게 좀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저는 구파도 감독의 그 전작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걸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대만판 건축학개론이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그런 게 저도 보진 못했는데 유치할까 봐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몸모모 몬스터는 21일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나 이런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 초청이 많이 됐던 영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봉간이 되게 적었나 봐요 관람객 수가 한 3,400명?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천영화제 올해 또 할 텐데 부천영화제 가시면 또 아시아영화들 특히 이런 뭐라하지? 약간 특이한 특이한 아시아영화들 재밌는 걸 진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조금씩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고르겠습니다 고리 두기를 열심히 하면 자라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좀 줄고 있으니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0% 우리가 받는 정치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아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값 시키고 참 아시아에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너무 접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되면 이번 기회에 다양한 아시아 영화들을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라에몽님 또 여러 개 보시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음번에도 또 소개해 주시고 좋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아시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